뺄알같은 항공상식, 이것만 알아도 알찬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. 기본 중에 기본, 기내에 반입 가능한 물품은 보조배터리, 손선풍기, 일회용 라이터 등입니다. 또 면도칼이나 100ml 이상의 액체류는 반드시 소화물로 위탁해야 합니다. 빨리빨리의 민족을 위한 자동출입국 심사, 만 19세 이상의 국민은 사전 등록 절차 없이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. 경유와 환승은 같은 비행기를 타느냐, 다른 비행기로 갈아타느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. 경유는 비행시간이 긴 경우 잠깐 내렸다가 다시 타는 것이고, 환승은 공항에 내려 다른 비행기로 갈아타는 것입니다. 한 번의 항공권으로 두 나라를 여행하고 싶다면 스탑오버 항공권을 이용하면 됩니다. 경유지에서 24시간 이상 체류하며 여행할 수 있지만, 스탑오버가 가능한지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. 반면 레이오버는 24시간 미만의 체류로 별도 신청 없이 공항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. 체류 시간 동안 짧은 시티투어를 즐기면서 더 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. 알차게 즐기는 여행, 더 똑똑한 여행자가 되어보세요.